인터넷으로 주문한 것, 환불, 귀찮으면 그냥 버린다 문자 쫙 돌려요 이거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판다 응, 줘요 오? 나 280 저는 280짜리 신발이 집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바로, 바로 꼬여요? 아, 그래요? 부끄러운데? 여기 어디야? 여기 형님이 사랑하시는 데입니다 홍대? 홍대 바로 알겠네 그럼 일단 사연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서른 살이 되는 직장생활 4년차 대리입니다 서른 살이 되면 내 손에 1억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택도 없네요 젊고 돈 많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걸까요? 명예 미치고 부자의 삶은 어때요? 근데 어떻게 알아? 모르지 젊으시고 돈이 많으시잖아요 아니, 일단 젊은 게 끝났죠 아, 그래요? 그럼 형님은 올드 앤 리치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영한 사람들한테 이 행동 보면 이 친구 좀 부자 같은데?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걸 보면 부자인 거 같다 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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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영들이네 어디 가요? 어디 가? 어디 가? 잘 가? 귀엽다 당신의 카메라랑 나랑 1대1로 한 5초 정도는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이따가 나를 나보고 있는 건가? 고맙습니다 네 부자세요? 그럴리가요 그러면 부자들의 특성 같은 걸 느낀 적 있어요? 그냥 메뉴판 같은 거 딱 봐도 가격 안 보고 이거 먹고 싶어? 그거 시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역시 부자는 다르네 아, 여유가 있구나 네, 진짜로 부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해요? 일시불, 일시불이 일시불? 아, 일시불 일시불 사이즈 안 맞은 옷을 사이즈 안 맞는 옷을 너 어떻게 해? 너 주변에 줘? 그런 사람들 있어? 알았어 뭐, 또 뭐 있나? 그냥 얼굴 보고 있어? 하하하하하하 사소한 거지만 난 이런 사람들 보면 부자일 것 같다 이런 거 있어요? 배달비 5,000원 하는데 ание 같은 건 보시기고 토핑 막 추가하고 막 추가하고 그런 사람은 부자다? 어어 어, 그냥 택시 맨날 타는 사람들이 맨날 타고 무슨 생각 안 하고 그냥? 택시만 타고 무슨 사람들이 많구나 뭐, 그럼 멋지게 가죠 안녕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저게 너무 귀여워 에델재처럼 상품하 Vincent 성수동에서 인터뷰했었어요 맞다! 우리 성수동에서 인터뷰했어? 어 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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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리구나! 어 쪼리구나 너! 맞아요! 이름이 뭐예요? 심예지요. 찾았다. 성수동 예지는 찾았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성수동 예지로 하나 가야겠다. 아 감사합니다. 불 켜졌다. 환영한다고. 난로 같아요. 난로 같아요. 사소하지만 이런 행동하는 거 봤을 때 부자 같다. 가격 안 보고 사는 거. 할인 같은 거 안 물어보고. 포인트 적립도 안 해야 돼요. 어? 이거 마음에 드네? 그냥 주세요. 그런 적 있어요? 아니요. 우리 이제 건너가? 그냥 쭉 갈게요. 쭉. 좌, 좌측으로 갈게요. 아니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저희가 진짜 실제로 영앤리치들도 그렇게 사는지. 영앤리치? 진짜 찐으로? 네. 좋죠 좋죠. 영인가요? 네. 딱 봐도. 딱 봐도 뭔가 지금 촬영할 거 같은 분위기가 있네요. 누가 봐도 이 안에 연예인 있을 거 같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게 누구야.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예. 저는 좀 여기 좀 나 좀 해드릴게요. 아 예. 편하게. 그 총구가 너무 자기 쪽으로 이렇게. 부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예예. 그. 주제 얘기 들으셨죠? 영앤리치. 주제 얘기 들으셨죠? 영앤리치. 딱 나와 가야겠다. 편하게. 하하하하하. 나와야겠다. 이분은요. 자기가 가진 부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습니다. 아 정말? 가부심 같은 내가 읽어낸 영앤 리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어보죠. 이들이 진짜 리치인지 아닌지 저희가 확인하는 코너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거 좋아하실라나? 와 저게 나올 줄 꿈에도 몰랐다. 이야 이거는 맨날 저희 헤맨 스태프들한테만 하나씩 얻어봤지. 밖에서는 이거는 얼마일까요? 이 세상 물적 모르는 영앤 리치들아. 옛날에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300원이었어. 그때는 300원이었어. 1200원 봅니다. 이거 아무것도 오르네. 자 야 전화 하나에 500원 봅니다. 허나에 500원. 바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500원 정답. 오오 컴온 정답을 맞추면 드립니다. 오오 예스 컴온 후 컴온 후 예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은 기현씨가 머리를 많이 굴리긴 한 거예요. 왜 짜장면이 한 4배 정도 올라왔는데 500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야 황금 올리브 치킨. 치킨은 기현 형의 전문이지. 순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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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살이면 또 가격이 달라져요. 갑자기 옷장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무조건 순살이야. 난 몰라요. 순살이에요. 정답. 오케이. 2만 천 원. 2만 천 원. 2만 천 원. 야 내 주헌은 선수다. 내 눈빛 익네. 2만 천 원이 아니네. 제가 봤을 땐 순살. 황금 올리브유. 정답은요. 정답은요. 뭐라 이렇게 얘가 타냐.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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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0원 대 2만 천 원. 정답은요. 주헌. 22,000원. 제가 치킨을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쩐지. 어떻게 맞추냐. 이거 좀 드실라나? 참이소. 프레쉬. 미국에선 12,000원이거든요. 확실히 미국 투어를 많이 하시니까 한국에선 얼마일까요? 2,100원. 3,200원. 근사치의 값을 말씀 드립니다. 정답. 얼마인가요? 1950원. 싸다. 왜 1950원짜리를 12,000원을 파는 거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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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소주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술도 안 드시네. 2,000원. 왜요? 위스키 좋아합니다. 아, 위스키 좋아합니다. 역시 형 햇리치. 뭐 말하는 거야, 그렇지? 너무 궁금한데? 제가 듣기로는 밴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한다. 아니, 저는 정산 얘기를 할 줄 몰랐거든요. 정산 얘기도 해? 그때 이렇게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아니, 저 형은 별걸 다 말하네. 이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8년 차가 돼서 좀 해이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될 때이긴 한데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이번 연도에 앨범을 4개를 준비했기 때문에 주현 씨는 커리어 하이 언제 찍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또 저작권도 있고 매 앨범마다 거의 두 곡씩 항상 실어 왔기 때문에 약간 일부러 싣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쪽격은 있잖아. 있죠? 그렇지. 이 투하할 때 당연히 목표 의식이 없이 어떻게 작품을 만듭니까? 아니, 그럼 얘기를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편하게? 어떤? 얼마 있어요? 자릿수로 자릿수로? 꽤 긴 자릿수로 꽤 긴 미소들이 달라. 영행 미치가 됐다고 확실하게 느꼈던 순간은 어떤 게 있어요? 아까 몇 개 나온 게 있었어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X를 들어 주시면 돼요. 택시 탈 때 위턱이 보인다. 주현 씨 죄송한데 눈치 보지 말고 소심권. 눈이 계속 돌아가요, 지금. 아, 네. 저기만 보고 가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것 환불 귀찮으면 그냥 버린다. 버리는 게 아니라 지인한테 나눔, 나눔, 나눔. 난 문자 쫙 돌려요. 이거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판다. 그냥 줘요. 나 280? 저는 280짜리 신발이 집에 다른 한 개도 없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가격표 안 보고 산다. 오케이. 비싼 물건 할부로 산다.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오 배달팁 5000원이어도 시킨다. 하나, 둘, 셋. 아, 쯔쯔박 꼬다리 버린다. 하나, 둘, 셋. 아, 병된 호로 nghĩ지équBY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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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다리 버려요? 뭐...? 나의 그런데 그게 왜 매우 잘못요? 아, 들어보고 싶어요. 왜 버려요? 저도 그냥 귀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가 아프고 이 꼭 옆에 이렇게 묻거든요? 저 근데 뭐 먹을 때 이렇게 옆에 묻히는 거를 잘 못해요 에이 이거 버리고 그냥 안 묻는데? 이 꼬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한쪽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꼬다리들 이렇게 손잡이처럼 아아아아아아아아 뭔지 아시죠? 이렇게 먹어요 어 왜 이렇게 먹어요? 너무 아파요 아파요 이만 여기 이렇게 걸려니까 굳이 내가 이런 곳까지 있어야 되나 싫어가지고 샴푸 다 쓰면 물 타서 한 번 더 쓴다 한 번 흔들어 제낀다 하나 둘 셋 이건 진짜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물 넣으면 며칠은 뒀어? 거품이 더잖아요 더 좋아 설마 치약 다 쓰면 잘라요? 자르지는 않고 그냥 끝이 끝이 진짜 이런 거 이렇게 밀어가지고 내가 널 끝까지 밀 거야 염지가 부러질 것 같이 짜 치약이 하고 나오면 그때 희열 아 희열이 아침에 기분이 확 좋아져요 안 사도 된다 이거는 접어 튈 수 있다 그렇죠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네 그럼 요건을 물어보잖아요 몬스타엑스 중에 누가 제일 돈을 잘 써요? 아 돈을 제일 잘 쓰는 건 제가 봤을 때 기현이 형이 저요 저는 거 같습니다 스타일리스트 동생한테 용돈을 준다 오 막내들 이제 사실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너무 뭔가 보상도 안 따르는 것 같고 이런 친구들한테는 꼭 줌 이야 오 이제 뭔가 우리가 보일 때 하는 게 아닌가 아 뭐 해명을 해야겠는데? 저희 그 콘서트 음식 때 제가 그 헤어 막내 친구한테 용돈 주는 거 봤어요? 봤어요 언제 봤어? 진짜 봤어요? 봤어요? 네 아 그럼 여기까지 봤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만 하면 자기가 풀어야 돼요 아니 형 그게 아니라니까 아 너무 웃긴다 진짜 그럼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가장 아까웠던 점 돈을 쓰면서도 저는 프로틴이었어요 왜? 왜? 프로틴 왜? 유통기한? 집에 프로틴 그 한 한 포대라 그러죠? 어 한 포대 2만원 큰 거 이걸 내가 오늘 섭취를 못하고 밖에 나가서 돈 주고 프로틴을 사 마셔야 될 때 아 진짜 아까워 근데 그람 수가 적어요 단백질이 단백질 순수 항량이 적어 하나 집에 좋은 프로틴이 있는데 나가서 굳이 내가 이걸 사야 되나 아 맞아 맞아 진짜 맞아 이때가 좀 아까운 거 같아 아깝지 아깝지 언젠가 또 한번 이렇게 확 찢을 거예요? 아니 이미 근데 콘서트에 한번 쫙 한 적이 있었어요 응 좋아요 그냥 뭐 멋있다 뭐 괜찮네 발라드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발라드 안 왔어 아니 아 자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진짜 이것까지 해봐봐 돈이 없었을 때 얘기는 사실 되게 힘들 때 얘기잖아요 저 옛날 스타쉽 들어오기 전에 제가 첫 연습생을 했을 때 그때 한창 티머니가 유행했거든요 버스 타고 갈 돈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 밖에 내놓은 짜장면을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너무 배고파서 그게 저한테는 좀 제일 그랬던 순간이지 않았나 몇 살 때였어요?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니까 중2 때? 제가 연습생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용돈 타는 게 그때는 싫었어요 중2 때 아니 중2면 중2가 뭘 알아 그러니까 용돈 받아도 될 나이인데 용돈 받아도 되는 나이야 그때 약간 눈치 되게 보이죠? 눈치가 보였어요 대단하다 평소 성격이 되게 고집이 있고 딱 이렇게 힘들어도 티 안 내고 약간 이런 성격인 것보다 고집은 있고 네 힘들을 때는 티를 내고 맞아요 제가 안 말하면 제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변했어요? 지금 그때는 얘기 안 하고 되게 할 수 되면 더 얘기 안 하는데 티를 많이 내요 왜냐하면 힘든 걸 티 안 내잖아요? 안 힘든 줄 알아요 맞아 이게 맞아요 맞아 그렇죠? 맞아 힘들면 무조건 티 내는 무조건 힘들다고 어필을 해야 돼 이게 시간 안에 다 성공을 하니까 이게 다 되는 줄 알아 말을 해야 돼 나는 진짜로 좋습니다 이런 음악 들으면 성공한 느낌이 든다 저는 얼마 전에 발매된 제 OST 겨우지 OST FIRE라는 곡인데 왜왜왜왜왜왜 아니 굉장히 강한 노래예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난 이미 막 이미 성공을 가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말 잘 맞춰 들어가네요 네 하하하하하 오케이 어떻게든 들어가면 돼 어떻게든 자 두 번째 저희 몬스타엑스의 열대야라는 노래 내 꿈에선 차가 열대야 네 멋있어 구호적인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해서 오케이 옛날에 그 야인시대 나는 야인이오 사람처럼 스쳐가는 이 노래 어 그런 건가 나는 야인이 됐어 이제 경제적인 어느 정도 자유를 딱 이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들으니까 뭔가 사뭇 다르더라고요 왜 주현 씨는 안기아 님의 부럽지가 않아 아 돈이 많던 아이스크림 뚜껑을 먹던 부럽지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딱 오더라고요 들으면 성공한 거 같고 네 슬란이라는 곡인데 약간 난 위에 있어 너네가 약간 이런 기분 몰라 아 나는 가지고 태어났어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야 그럼 진짜 듣고 싶다 이런 음악은 조비 님의 듣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음악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약간 몽롱해지는 그런 명상 음악인데 신기해서 꼽아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곡 세 곡씩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시간이었는지 또 뭔가 보시는 분들이 그냥 쟤네가 그냥 뭐 돈에 대해서 뭔가 경제관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기 싫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네 끝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 꼭 분을 따라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캬 멋있다 아 진짜 멋있어 진짜 대견해 대단하고 진짜 오늘 여기까지 앨범이 새로 나온다 아 홍보 앨범 앨범 위슨이라는 앨범이고 타이틀 오브 뷰리플라이어라는 곡이고 이 안에서 굉장히 몬스타엑스만의 치명적임을 치명적이게 느끼실 수 있다 무대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지 나왔으니까 엔딩은 칠꽃가가로 근데 간단하게 할게요 최선을 다하지 마 또 저희가 그게 안 됩니다 아 그래요?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처음에는 귀를 모으십니다 귀를 모은 상태에서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친구를 꺼내면서요 눈을 뜹니다 V는 이렇게 안 하죠 꾹꾹 가까운 V는 눈꼬리에 살짝 얹어주세요 그다음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깨끗쌰 깨끗쌰 이렇게 진행합니다 하하하하 야 오랜만에 듣는다 아 되게 소프트해졌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전에는 되게 자극적이었거든 근데 이게 감네 귀를 감아 하하하하 우리 다시 할게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우리